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데이터 타입 3가지를 배웠어요. 숫자, 문자, 리스트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이쯤 돼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이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나요? 또 선생님이 없을 때 저 혼자 필요한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매우 매우 건전한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이 빨리 들수록 여러분은 빨리 자립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야 자립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립의 비밀은 사용설명서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파이썬의 홈페이지로 오시고요. 그리고 문서는 영어로 다큐멘테이션이죠.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각종 문서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파이썬 3 리소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리소스는 자원이라는 뜻이죠. 파이썬 3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브라우즈 파이썬 3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로 올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개입니다. 튜토리얼,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랭기지 레퍼런스. 제품을 만들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부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품과 부품을 결합하는 접착제입니다. 부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접착제는 기능들을 묶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을 제공해요. 이런 부품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는 페이지가 라이브러리 레퍼런스입니다. 한편 부품을 사용하고 또 결합하는 방법을 문법,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합니다. 이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랭기지 레퍼런스입니다.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나 랭기지 레퍼런스 모두 입문자를 위해서 고안된 설명서는 아니에요. 원래 공식 설명서라고 불리는 것들은 엄격하고 또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입문자가 접근하기에는 높은 산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입문자를 위한 친절한 설명서가 튜토리얼입니다. 여러분이 입문자이기 때문에 튜토리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공식 문서들의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품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보면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공부하는 입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큰 제목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건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목도 모르는 것과 제목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빌트인 타입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메릭 타입스의 인트를 우리는 배웠고요. 플러트도 배웠죠. 하지만 컴플렉스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시퀀스 타입이라고 스트링을 배웠죠.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타입스의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 수업의 순서상 또 입문자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제가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빌트인 펑션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펑션은 한국어로는 함수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 안에 조금 있어요. 이 중에서 누구예요? 맥스.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알려주는 애죠. 랭. 이건 뭐예요? 랭스를 줄인 말인데 숫자를 알려주는 거였죠. 그리고 미니 이렇게 있죠. 즉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을 보여주는 것이 빌트인 펑션스 파트입니다. 몇 가지 유용한 것들만 좀 살펴보면 여기 텍스트 프로세싱 서비시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은 텍스트를 처리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심화된 어떤 부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숫자와 관련된 좀 더 깊은 작업들을 하겠다. 그러면 매스, 우리 구면이죠. 매스를 임포트했던 적이 있죠. 랜덤도 여기 있네요. 스태티스틱스도 여기 있네요. 이 파트에 속하는 부품들이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는 파일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처리한 데이터를 또 파일에 기록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파일 앤 디렉토리 액세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거라든지, 또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을 해석하는 거라든지, 또 암호와 관련된 거라든지 하는 등등의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 레퍼런스는 이 언어 자체의 문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랭귀지 레퍼런스는 입문자들이 보기에 적합한 설명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언어를 만드는 아주 고급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튜토리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튜토리얼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 using the Python interpreter 이거 여러분 한글판으로 보려면 여기 코리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즉,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수업에서 초입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using Python as your calculator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서 이 파이썬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number, string, list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중요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주옥 같은 주제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또 코딩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맥락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 사용설명서를 보는 방법을 봤지만 그거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입문자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자신이 필요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랜덤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결과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공식 사용설명서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설명서예요. 이걸 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첫 번째 링크를 한 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왕처보를 위한 파이썬이라는 아주 좋은 수업이 또 나오네요. 랜덤 모듈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임포트 랜덤을 통해서 랜덤을 가져오고 그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렇게 0과 1 사이의 랜덤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코드상으로 봤던 코드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봐요. 랜덤 점 랜덤 레인지 그리고 1과 7을 하면 1과 7 사이의 정수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얻어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내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 이런 혁명적인 시대에 내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지식들을 머릿속에 다 우겨놓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뇌를 아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술이 좋은 시대에는요. 고생하셨고 우리 뭐 했어요? 사용설명서를 보는 법, 검색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기분 좋죠?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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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